안녕하세요. 저는 QIX의 리더 프린이고요. 고척돔에서 콘서트, 마마 오프닝 이런 것들 일단은 꿈은 커야 팝편도 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은 큰 꿈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하고 싶다랑 어서 잘되고 싶다 잘되고 싶다 퍼포먼스가 화려한 그룹의 노래를 좋아해요. 데베스 액식 노래를 좋아하고 시의의 아트업들이 아름답잖아요. 뷰티의 노래를 좋아하고 에이티즈의 약간 그런 과몰이 약간 그런 에이티즈의 약간 그런 사계관이 엄청 빠빵해서 걸으면서 둥짓둥짓 거리면서 걷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 꼭 꿈을 일어나갈 수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의 미래의 자료는 뷰티의ическая 스페전안 뷰티의 메뉴 forเข뿡 뷰티의 기별 뷰티의 뷰티의 뷰티의